윤석열은 왜 침묵하는 것일까 궁금하시죠 윤석열은 왜 묵묵부답하는 것일까 궁금하시죠 윤석열은 왜 그에게 표를 던졌던 그 수많은 자유애국시민들의 애타는 그런 호소를 외면하는 것일까 이게 참 저는 궁금합니다 일찍 저는 손절미를 한 사람인데 이 양반이 아무 일도 안 하겠구나 왜 그는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 침묵하는 것일까 이 문제를 오늘 한번 추정을 해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오늘 여기 많은 분들이 진짜 궁금합니다 답답합니다 진실자유는 무슨 약점을 잡혔겠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시는데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철두철미하게 추정입니다 내가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 수사활동에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추정을 해보겠습니다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윤석열 지지율 20대 90% 당내 이대로로면 총선 때 수도권 어렵습니다 조선일보 10월 2일자 신문입니다 과연 다음 총선은 공정할 것으로 봅니까 6만 3천명 정도가 설문조사에 응했고 86%가 공정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본 겁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여론조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표를 던졌던 수많은 사람들이 소위 선거 부정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입을 다물고 있는 부분들이 그의 지지율을 하락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윤석열 차권과 윤석열 대통령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모를 리가 없고 또 3구 대통령 선거를 포함해서 2020년도 4.15 총선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가 집권한 이후에 마치 물을 먹이듯이 선관위가 지방선거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도 본인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르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 겁니다 고급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본인한테 당신 다 알고 있어라고 물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확정적 사실이라고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지만 제가 갖고 있는 합리적 이성과 사유능력과 추론이라는 것을 다 동원하게 되면 윤석열은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의 모든 문제점과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자기 표를 빼앗아간 것과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어떤 선거 부정이 있었는지를 다 해박하게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알고 있음에도 침묵하는 겁니다 다 알고 있음에도 묵묵부당합니다 그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거리가 있는 겁니다 이런 여러분들 설문조사를 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효성님이 윤석열이 부정선거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부정선거를 뿌리 뽑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이번 총선을 끝으로 자유민주주의는 끝날 것입니다 자유 자유를 입으로 외친다고 자유가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유를 파괴하는 세력을 엄정하게 처단할 때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말만 하지 말고 자유를 파괴하는 세력을 뿌리 뽑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을 한 효석 시민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댓글에 한 분께서 공감합니다 타로님께서 당연한 일을 윤석열이 귀맞고 있는 일을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정체가 뭡니까 포청청님은 실망이 너무 큽니다 한조각 구름님은 부정선거를 반드시 밝혀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를 해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얌얌얌님은 반드시 부정선거를 밝히고 선거의 이마에 투명하게 진행돼야 됩니다 윤석열 후보에게 표를 던졌던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선거 부정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도저히 이해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답답하다는 분들도 계시고 궁금하다는 분들도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이 문제를 생각하고 있는가 오늘 처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동안은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침묵하는가 이렇게 사람들이 애타게 호소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그러면 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모든 정황과 정보를 조항화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모를 리가 없다 합니다 잘 알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많은 것을 소상히 파악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모를 리가 없다는 겁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처럼 똑똑한 사람이 모를 리가 없다는 겁니다 검찰총장이 모를 리가 없다는 겁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모를 리가 없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국힘당의 국회의원도 거의 전부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어제 한 분이 공병호 tv를 보시는 여당 국회의원들이 많다고 합니다 궁금하겠죠 자기 이야기도 막 나오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던지는 질문이 왜 침묵하는가 이겁니다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윤석열의 침묵과 묵묵부답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시각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는 침묵하는 것일까 왜 그는 이런 애타는 호소 그리고 자신의 지지율 하락 이것을 일거해 여러분들 회복할 수 있는 이런 대단한 기회를 왜 그는 손을 대지 않는 것일까 저는 여러분 인간을 이렇게 봅니다 인간은 그냥 대의를 위해 사는 사람들도 개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인간은 인센티브에 따라 움직입니다 남으면 움직이고 남지 않으면 안 하는 겁니다 윤석열 여러분들 대통령이 특수통 검사 때 여러분들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감방에 쳐넣기 위해서 열심히 뛰었지 않습니까 왜 뛰었습니까 그게 남는 일이니까 그게 돈이 되는 일이니까 그게 출세가 되는 일이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검사들은 또 특히 뭐죠 출세 지향적 성향이 강합니다 출세 지향적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사법고시를 하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보면 정치 검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남으면 하는 겁니다 남지 않으면 안 하는 겁니다 개중에 여러분 사람들은 치사적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은 남건 남지 않건 간에 의의를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공의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 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사적 인간이라고 제가 훈이 부르죠 순교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분들 오지에서 선교사역을 하는 분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무슨 시민사회단체에서 무슨 대의를 위해서 끝까지 한다는 하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경우는 소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실마리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뭡니까 2021년도 10월 8일날 기사에 보면 중앙일보입니다 황교안 야당 경선 불복 특정 후보 표가 과잉 계산된 부정선거였다 여러분 여기 야당은 국힘당의 대선 후보 선출 경선 과정에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누가 황교안이라는 사람이 이름 제기한 겁니다 황교안이라는 사람이 이름 촌란거리는 사람 같으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겠죠 양아치처럼 사는 사람보다 황교안 씨가 양아치같이 사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행동이 좀 꿈뜬 면은 있지만 그래도 보기가 쉽지 않은 사람이죠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2021년도 10월 8일 오전에 발표된 국민의힘 대통령 예비후보 2차 경선 결과에 대해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2021년도 10월 6일입니다 1등만큼 중요한 국힘 경선 4등 황교안이냐 아니냐 2021년 10월 8일 아이엠뉴스 황교안 국민의힘 2차 경선에 부정선거가 있었다 2021년 10월 14일 2차 경선 조작됐다 황교안 지킴이 목사님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던지겠습니다 이 문제에 다 덮였습니다 이 덮는데 대륙 아주에 적을 두고 있는 김재원 전 국회의원 같은 사람이 큰 역할을 했죠 한기요 씨도 덮는데 큰 역할을 했고 하태경도 큰 역할을 했고 국힘당의 여러분들 대선 후보 경선이 공정하게 2차 투표 경선에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3차는 공정했습니까 4차는 공정했습니까 5차는 공정했습니까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2012년도에 대한민국의 통진당 당내 경선 여름 부정선거가 대한민국을 다 삼켜버린 겁니다 암세포처럼 대한민국 전국을 다 삼켜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가지고 2022년도 유리를 지방선거까지 암세포가 절정에 이른 것인지 모든 것을 다 먹어버린 겁니다 지금 그게 대한민국 상황입니다 그래서 명시를 상부하게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에서 조작공화국이 된 겁니다 암이 전의가 돼가지고 통진당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당내 경선 조합장 선거 전번에 한 학부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뭐죠 무슨 시범학교에 대한 중학교 학생회장 선거 공직선거까지 다 퍼진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저는 실마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양반이 끝까지 여러분들 뭐죠 침묵을 지킬 수는 없는 겁니다 확정된 사실이 아니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통합당 부정선거가 통합진보단 부정선거가 2012년 5월 4일 통합진보단 부정선거 종합세트 비리전을 2012년 5월 2일 통합진보단 비례대표 총체적 부정선거 2012년 11월 15일 통합진보단 부정경서 426명 사법처리 검찰 이게 완전히 사회를 다 먹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된 겁니다 저는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도저히 이제 그 가능성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 거대한 공직선거 문제를 다루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 문제는 이 문제를 윤이나 윤 주변 사람들이 해결할 가능성은 아주 낮았다고 봅니다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아주 저는 낮을 것으로 봅니다 그 낮은 이유가 바로 2021년도 국힘당의 당내 경선 과정의 불투명함이라고 봅니다 그 문제를 공개적으로 유일하게 황교안이라는 사람이 제기를 했고 그 이후에 3차 4차 5차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싶은 것은 공정하게 됐을 것이다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윤이나 윤 주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치명적인 그런 아킬레스건인 공정선거의 공정성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를 그냥 한시적으로 산소 마스크를 단 정권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소 마스크를 단 정권이 끝났을 때 그 다음에는 우리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 이 문제를 여러분들 걱정하기 때문에 선거 공정성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쉽지 않지만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산소 마스크를 단 정권 그 다음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이해찬 씨의 20년 직권론이 예사롭게 안 들리는 겁니다 5년 검색한다 5년 그냥 잠시 졸면 그냥 간다 그리고 저 애들 아무 일도 못할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서 아무리라는 것은 선거 제도를 제대로 수선하고 개정한 일을 못할 거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냐 조작광역 다음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냐 그 여러분들 그 정권의 모습을 우리는 문정권에서 다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다 잊어버리죠 빨리 그래서 완전히 그냥 뭐죠 파토가 나기 전까지는 다 외면하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잘 하겠네요 진실자유님께서 중국식 통제사회가 되겠죠 그거지 않습니까 철두철미한 친중사회가 되고 중국 비스무리한 사회가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기대를 안 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 그래도 뭐 조금 더 기다려 봅시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저는 뭐 이렇게 뭐 전혀 hkl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선 과정에 국힘당의 경선 과정에 불투명해서 자유스럽지 못한 윤석열 왜 부정성에 침묵하는지 이제야 이해가 갑니다 추론이지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검찰 수사를 밝힌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정된 사실은 아니고 그 외에 왜 다른 이유가 뭐가 있을까 이렇게 자직들에게 자기를 끝까지 지켜줄 수 있고 그야말로 참 열렬하게 본인의 집권을 도왔던 사람들의 이런 공명정대하고 그런 아주 열렬한 그런 요구를 왜 그 사람은 외면하는 것일까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거 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말씀드린 내용을 오늘 어떻게 방송을 하다 보니까 다른 경제나 이런 문제보다도 예찬 씨가 이야기한 20년 집권론에 좀 필이 꽂혀가지고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단계로 나눠서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또 내일 새로운 내용을 준비해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참 나라가 참 꼬리 말이 말이 아닙니다 참 뭐 갑을 갑이라고 할 수 없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할 수 없고 어머니를 어머니라 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기막힌 세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이제 앞으로는 뭐 아버지 앞자도 못 꺼내고 어머니 어짜도 못 꺼내는 그런 세상이 올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점을 걱정하기 때문에 선거를 지켜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날의 운동을 Kes Utность